음, 학교 간식 시간인가 보네요. 학교 안에서는 뭐든지 스스로 해야 하는 게 규칙이라고 하는데요. 과연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? 그릇도 야무지게 챙겨서 시리얼까지 스스로 척척.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시안이 정말 씩씩한데요. 한 번 죽어놓고 놓쳤어. 저러면서 한 가지 더 배우는 거야. 더 뜨거워.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I'm sorry, sorry, sorry. OK, can you do one more? Can you do one more? Yeah. 그 친구. 원순은 예나 무자리에서 만났어, 지금. 아이고,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. 원순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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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순은씩. 이제 자기가 딱 챙기는 거야, 전체가. 두 번 뺏기기 싫으니까. 그러니까 시안이가 누나들한테 거의 다 많이 뺏겨요. 그래서 이제 자기 거를 챙기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간식 먹은 후 찾아온 수영 수업 시간. 수영은 제가 수영장에서 많이 놀아줬거든요, 아이들이랑. 좀 잘했으면 좋겠다.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. 진짜 좋고 kommen eastern parten은 왔습니다. 알았다. 쟤 gå dad. 저 정도면 그냥 세수한 거 아니에요? 저 정도면? 선생님의 미션, 물속의 장난감을 구출하라. 잠수를 해야만 꺼낼 수 있는데요. 과연 샤니는 장난감을 꺼낼 수 있을까요? 수경은 왜 꼈니?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요. 잠수 우등생들의 대결. 샤니 대 수리아. 스튜레 온라인의 비어 속의 많이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이번에 잡았네 참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릴 때부터 그래도 수영장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여기서 보람이 좀 나네 수영으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빅데식으로 차려진 점심 식사 네 가지 메뉴 중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정하고 음식을 받은 후 각방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요 시안이도 먹고 싶은 메뉴를 골랐네요 시안이가 고른 메뉴는 고기국수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국까지 영양만점 식단이네요 시안이 도marks 시안이도Out 수영장 시안이도 여기 시안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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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정도sin 골고루 먹이는ซarz 이건 안돼 딱, 그럼 먹겠습니다 잘? 소프트 과자 너무 맛있잖아 맛있다. 맛있다. 무슨 상황이야. 시안이 저거 끼 부리는거 봐. 시안이 눈물 자네. 민채가 제일 좋다고 하더니, 민채가 보면 어떻하려고.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 그러더니 희한이 마음이 갈대네 아주 그냥 학교를 공부하러 배우라고 그랬더니 연애하러 연애만 하고 있네 처음 간 학교에서 친구까지 사귄 시아님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래 다녀왔습니다 욕조에 물 틀자 저거 뭐예요? 시아님 이거 뭐가? 이제 시아님 구명맨이라 산차라본이랑 그러자 이제 너희들 알아서 씻을 수 있지? 오늘은 씻고 올게 눈이 옵니다 여기서 우와 시아님 진짜 예쁘다 뭐지? 딱딱클래스 나 머리가 왜 그러냐? 너 머리가 왜 그러냐? 요즘 다가클래스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? 쎄짓하게 툭툭하자 직선 환경에서 대화도 잘 안되고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안이가 안 본 사이에 시안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곧 장가 보내도 될 것 같아요 11월 12일에